배우 라미란이 SBS 새 수목 드라마 안녕 내 소중한 사람에 출연합니다. 오늘 라미란의 소속사 관계자는 라미란이 안녕 내 소중한 사람 출연을 확정했다고 밝혔는데요. 현재 응답하라 1988을 촬영 중인 라미란은 매년에도 안방극장에서 활약할 예정입니다. 한편 안녕 내 소중한 사람은 일본 소설 치바키야마 과장의 7일간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로 리멤버 후속으로 내년 2월 첫 방송될 예정입니다.